통섭이란 개념을 우리 사회에 유행시킨 장본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게 무슨 가당하긴 하냐 그런 반응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통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였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일상용어가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융합, 통섭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 정도가 됐다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뭐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2019년 대한민국에서 소통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학문 간에 뭐 서로 알아보고 그따위 짓을 왜 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가 통섭을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은 아직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점점 나아질 거고요 문과, 이과 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한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우리도 서양 못지않게 활발한 학문의 넘나듬이 있지 않을까 별로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튜드천 교수 화면 글로도 유명한데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과학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자일수록 사실은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과 이론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어요 왜 이과면 글을 못 써야 되나요?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미리미리 쓰고 엄청나게 많이 고치거든요 거짓말 요만큼 보태면 한 50번쯤 고쳐 씁니다 그 정도 하면 읽을 정도의 글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일찍 쓰고 100번 고쳤으면 반드시 읽을 만한 글이 나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과학을 할 만한 지능도 안 될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 써갖고 토해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쏟아내고 다듬으면 됩니다 과학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글을 못 쓸 수 없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질문 시스템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묘사해 보시오 야 뭐 이런 게 있어 묘사하라니까 요즘 흔히 TV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이게 성대모사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제가 물개 소리를 흉내를 냅니다 미국서 강의할 때 우수 강의자 상 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강단에서 춤도 추고 동물 소리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강의 끝나고 막 박수 받고 나가고 이런 거를 되게 즐겼는데 좋아하는 동물을 묘사하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내가 하나 옛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비결이 뭐냐면 소리를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수족관에 가서 물개들이 있는데 해봤어요 다 따라하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비슷한 소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영어로 Why so many?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이 그 옛날 지구에서 탄생을 했을 때는 최초의 아마 박테리아 정도로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많은 생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관계 매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세상에 이것처럼 흥미로운 의문 세상에 이것처럼 흥미로운 의문 뭐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이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지구의 생명이 끊임없이 다양해지는 길로 갔을까를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DNA가 또는 RNA가 태초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복제하는 게 아마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 논리를 제가 한번 차근차근 풀어내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히 한 번은 가지롱한 게 아니예요 데이터 우리 집권은 어떤 교통으로 가볍ovy arm opportunity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대빙에나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계는 그런 뜻으로 compar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태초에 대한 복제된 것과 함께 당황을 만나고